지난 시간까지 해서는 우리 핵융합에 대해서 필요한 플라즈마의 기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플라즈마는 어떤 것인가, 플라즈마는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플라즈마의 평형과 그 다음에 불안정성 그리고 또한 수송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뤄본 이후에는 실제로 어떻게 핵융합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지구의 다음과 같은 조그만 태양을 만들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태양을 잘 가두고 또한 태양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태양을 가둘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양이 어떻게 가둬져 있는가. 태양이 뜨거운 플라즈마가 어떻게 가둬지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말씀드렸죠. 바로 중력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플라즈마 압력을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그래비테이션 컴파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력 가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자기장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매그네틱 컴파인먼트. 자기장이 주어지게 되면 입자들이 이렇게 자유로 모션하면서 빙글빙글 두면서 가두어지더라. 그래서 자기장을 사용해서 입자들을 가두는 방식. 좀 유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플라즈마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을 자기장의 압력으로 잡아주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식은 이너셜 컴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관성 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관성 가동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플라즈마를 가둘 것인가.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관성 가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 가동이 무엇인가. 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성공한 사람들이 계세요. 스파이더맨 2네요. 보시면 가운데에 태양과 같은 상태가 있고요. 뭔가가 이제 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핵융합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작은 미니 태양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여기다가 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발장도 끼고 있고 이렇게 태양과 같은 상태. 이게 바로 관성 가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관성 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 가동은 제일 먼저 실현된 경우가 바로 수소폭탄이죠. 옆으로 핵융합을 가장 먼저 실현시킨 게 바로 수소폭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걸 핵융합 반응을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무기가 되겠습니다. 수소폭탄이 되겠고요. 일단 보니까 이 수소폭탄의 원리를 이해함으로부터 관성 가동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기본적인 수소폭탄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텔러 울람 배열인데요. 텔러 울람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레디에이션 인플루전인데요.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보죠. 베이직 기본적인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싱이 있죠. 케이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라늄 케이싱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 안에 휘션범브가 있습니다. 우라늄. 원자폭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쉴딩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뭔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가운데를 보시면 여기에 플루토늄 막대가 있네요. 플루토늄 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핵융합 연료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시면 여기. 근데 재밌어요. 레튬6하고 듀테리움입니다. 이게 트리튬이 없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제 텔러 울람 배열인데요. 어떻게 수소폭탄이 작용할 수 있는가. 자 이제 헤비메탈 케이스 안에. 아까 말해서 우라늄 케이스 안에. 이 안에 지금 원자폭탄이 있죠. 이게 먼저 꽝 하고 터집니다. 자 그럼 터지면 어떻게 되냐. 터지면 여기 보시면 뭐 막 화살표가 보이죠. 꽝 터지면서. 이 표면에서 엑스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엑스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면. 자 여기 가운데에 뭔가 있죠. 이걸 압축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플루투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플루투늄도 마찬가지로 원자폭탄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2차로 이 수소폭탄이. 죄송합니다. 원자폭탄이 꽝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핵융합이죠. 여기서 이게 압축되면서 고온에 올라가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재밌어요. 이 중수소가 있고. 이 중수소에 의해서. 이제 리튬이 아까 말씀드렸죠. 리튬이 뉴트론을 만나게 되면.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면서. DT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폭발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일으키는 게 바로. 수소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생각하기로는 이거 원자폭탄 하나 터져버리면. 다 깨져버릴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꽝 터지면서 엑스레이도 나오고. 이게 압축돼서 두 번째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면서. DT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꽝 터진다는 게. 이게 바로. 굉장히 재밌는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1952년 11월 1일 코드명 아이비 마이크죠. 그래서 환태평양 지대에서 다음과 같이 핵실험이 수행이 됐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수소폭탄이 성공적으로 이 방식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자 이 방식을 우리가 사실 이용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너셜 퓨전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너셜 퓨전 에너지. 이게 바로 방금 봤던 수소폭탄의 원리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IFE가 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여기 계시는 니콜라이 바소프,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프로코로프 이 두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머스코바에 있는 레베데프 연구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레이저를 사용해서 스몰 자그마한 타겟을 두고 여기에 이렇게 쏘아주는 거예요. 레이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1950년대 미국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일단 러시아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콜라이 바소프랑 알렉산드르 프로코로프가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은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죠. 찰스 타운스와 함께 19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레이저의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바소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당시 소베이트 연방공화국에서 지너러시프 컴파인먼트 퓨전을 리딩을 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었죠. 그리고 일단 1972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콜라스가 쓴 논문인데요.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레이저 컴프레션 오브 매터 투 슈퍼 하이 덴스티티스 터모 뉴클리어 애플리케이션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핵력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이드로전이 만 배 리퀴드 덴스티티만큼 그거보다 더 만큼 컴프레스 압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에너지 레이저를 쏘아주면 그렇게 압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논문도 나오게 되면서 에너셜 퓨전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에너셜 퓨전 에너지는 일단은 매개네틱 컨파이먼트 퓨전보다는 나중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아이디어는 나오더라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자기장 핵융합 방식보다 그 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파워풀한 펄스 레이저 이게 작은 타겟,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스몰 타겟 팰렛이 있죠. 이 팰렛은 주트림과 트리트림을 드리겠죠. 그걸 컴프레션 시키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파워풀한 레이저를 이 타겟에 집중시키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알게 되면서부터 사실 본격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너셜 컴파이먼트랑 그 다음에 자기장 컴파이먼트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 측면에서 보시면 이너셜 컴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10의 31승에서 10의 32승 큐빅미터가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고체나 별보다 더 높은 질량이 되고요. 참고로 맥에너지 컴파이먼트 토카막 같은 경우는 10의 20승 정도가 되죠. 21승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대기보다 더 10의 25승보다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에너지 컴파이먼트 타임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너셜 컴파이먼트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구성 나노세컨드 정도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한 1초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색이 두 개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엔타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엔타우는 비슷하죠. 우리가 사실 핵융합 반응이 필요한 엔타우 값이 있었었죠. 엔타우나 엔타우 T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면 이제 요구하는 조건이 두 개는 비슷할 텐데 이너셜 컴파이먼트 같은 경우는 댄스티를 높이는 방법 매그네틱 컴파이먼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컴파이먼트 타임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너셜 퓨전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뉴클리어 퓨전 리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로 히팅과 컴프레싱으로 일어난다. 타겟을 가운데 두고 여기 타겟이 있죠.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타겟이 있습니다. 퓨얼 타겟이 이렇게 있죠. 가운데에. 자 그런데 어쨌든 얘를 히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컴프레싱. 압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퓨얼 타겟을 히팅해주고 컴프레션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타겟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퓨얼을 히팅과 컴프레싱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타겟의 표면에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레이저 빔 또는 아이온 빔 엑스레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레이저를 지금 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는 엑스레이가 이제 표면에서 나와서 쏘아주고 이 표면을 지금 가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너셜 퓨전 에너지의 목표는 결국은 이그니션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그니션 컨디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 리액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충분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퓨얼의 아주 많은 부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그니션에 도달하는 게 결국 이너셜 퓨전 에너지의 방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오브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표면을 가열하게 됩니다. 라디에이션이죠.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이저 빔을 쏜다든지 또는 레이저를 쏘아서 나오게 된 엑스레이 또는 아이온 빔 같은 거를 쏘아줘서 표면을 가열시킨다. 그러면 표면이 코로나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여기 주황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체는 작용 반접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로켓 같은 블러우 오프가 발생을 해서 밖으로 폭발해 나가려고 하고요. 작용 반접에 의해서 눌러주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터멀 에너지가 이렇게 보시면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내부로 전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캡슐이 매우 많이 압축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낮보다 20배나 더 높게 이렇게 압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온도는 1억도에 가깝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행정화 반응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제 골고루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양의 우리가 넣어준 것보다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결국 행정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압축이 되는데 단위 큐빅미터당 10에 31승에서 10에 32승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밀도에 도달한다. 오히려 별보다 더 높게 높은 밀도에 도달한다고 말씀드렸고 20에서 100배 납보다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납은 126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됩니다. 온도는 1억도니까 10킬로엘렉트론 볼트 정도겠고요. 일어난 시간은 10에 마이너스 9승 쪽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나노세컨드에서 이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너셋 퓨전 에너지에서 시퀀스 오브 이벤트를 살펴봤어요. 4단계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단계죠. 하이덴스지 빔을 가지고 이 라디에이션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몰 펠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펠렛은 보통은 5mm보다 더 반경이 작은 이런 펠렛이 존재 있고요. 여기에 듀트륨과 트리트륨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디에이션을 쏘아주는데 아주 골고루 시메트릭하게 쏘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일렉트로 마이네틱 라디에이션은 레이저나 또는 아이언빔을 쏘아준다고 말씀드렸죠. 아이언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기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하이에너지 아이언빔을 뽑아내서 여기에 이제 가해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표면에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주어질 경우에 코로나가 형성이 된다. 플라즈마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코로나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표면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로컬하게 아이언아지에이션이 생기고요. 플라즈마 코로나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블레이션과 컴프레이션인데요. 자 이제는 이 표면이 어블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블레이션이 일어나서 밖으로는 이제 메스카 트랜스퍼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려고 하고요. 내부로는 프레셔 샥 웨이브가 생깁니다. 샥 웨이브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샥 웨이브가 생겨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레이저를 한 번 쏴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쏴주게 되겠죠. 레이저를 팍 쏴주게 되면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에너지가 계속. 그러면 샥 웨이브 다음에 계속 오는 이런 펄스나 레이저에 의해서 이미 이 내부가 조금 압축이 되었죠. 먼저 이제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고 있을 때 그 다음에서 또 쏴주는 레이저나 이 빔 펄스에 의해서 샥 웨이브가 내부로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컴프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에 또 이렇게 샥 웨이브가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컴프레이션에 해당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히팅이 일어나고 퓨전이 일어나고 디스어셈블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내부로 이제 압축이 되면 충분한 온도 그리고 밀도가 도달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근데 핵융합 반응은 이 팔레시 디스어셈블 그러니까 이제 파괴되기 전까지 분해되기 전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한 아까 나노세컨드 정도 된다고 했어요. 시바만에서 구성이나 시바만에서 8승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일어나게 되고 팔레시 이제 쪼개지게 되겠죠. 이 시간은 이제 쪼개지는 시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샥 웨이브가 전달해서 들어가는 프레셔 웨이브가 이 팔레스를 들어가는 시간인 시간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소닉 스피드 정도입니다. VS나 또는 CS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팔레시 쪼개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디스어셈블이 생겨서 이제 팔레시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너셜 퓨전 에너지의 리카이어먼트는 무엇일까요? 요구하는 조건이 있겠죠. 자 먼저 지금 이 경우로 다이렉트 드라이브 다시 말씀드리면 팔레시의 승객을 직접 쏘아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이렉트 드라이브에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핵융합 로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팔레스를 우리가 아주 고르게 시메트릭하게 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레이저나 아이온 빔으로 쏴주게 될 텐데 골고루 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국부족으로만 밀독 올라가게 되고 팔레시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이렇게 원하지 않은 망대로 변형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렇게 시메트릭하게 때려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빔과 타겟 우리가 이제 레이저나 또는 아이온 빔을 쏘아줄 텐데 이 빔과 타겟이 에너지 커플링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야 되겠죠. 에너지 전달이 잘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하이 프리퀸시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데요. 프리퀸시를 높인 레이저 빔을 쏘아줘서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메트릭하게 때려줘야 되고 에너지 커플링이 잘 되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자 히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전자가 가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전자가 먼저 일렉트로 히팅하게 되면 내부에서 팔레스 내부에서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되겠죠. 압축이 되려면 이게 잘 압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 먼저 팽창을 하게 되면 히팅에서 팽창하게 되면 압축이 효과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이 내부 코어가 하이덴스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일렉트로 히팅에 의한 인터넷 프레셔 빌드 업체에 충분히 하이덴스티가 얻어져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서 타겟도 콜드 아주 차가운 아이스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콜드 타겟을 사용하고 아이언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히팅을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형식 일렉트로 히팅을 막으면서 내부의 밀도를 높이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팔레스 쪼개지기 전에 디스어샘블 또는 디스인테그레이션 되기 전에 충분한 핵력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매우 필요하겠다는 것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초당 열 번 이상의 폭발은 있어야지 우리가 핵력 롤을 쓸 수 있겠다. 자동차 같은 경우 실린더 4개에 800rpm이라고 치면 초당 3200번의 폭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너셜 퓨전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당 열 번 정도 이상은 그래도 폭발이 있어야지 이걸 갖추고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실제적으로 퓨전 리액션이 어느 정도 잘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미 배운 적이 있죠. 다섯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행령 로우가 도달해야 될 조건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틱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이너지적 퓨전 에너지도 그게 존재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죠. 바로 버닝 타임 타임이 디스인치그레이션 타임보다 작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쪼개지기 전에 쪼개져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우선 크라이테리어는 만족해야 되겠다. 그죠. 로우선 크라이테리어는 로우선 아저씨가 말씀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걸 한번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엔타우 기억나시죠. 엔타우 값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엔타우 T 라고 말씀드렸는데 덴스티랑 에너지 컴파이먼트 타임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행령 로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 이너셜 퓨전 에너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사실 엔타우 로그들을 쓸 수 있겠는데 이너셜 퓨전 에너지에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로우 R을 쓰는데요. 로우는 밀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R은 파이널 레디어스 타겟의 레디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레디어스 반경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Fuel Area Density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위를 보시면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즉에 30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한번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건데요. Fusion Burn Fraction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Fuel 있죠. 타겟이었을텐데 이게 30% 이상이 핵력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왜 30% 이상이냐 그럴 경우에 Eta-G가 10을 만족하는데요. 이 정도면 리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Eta-G는 뭡니까? Eta는 Drive Efficiency입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면 레이저의 효율이 되겠죠. 그럼 G는 뭡니까? G는 Fusion Gain입니다. Thermonuclear Fusion Gain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에너지 뭐 레이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드라이버 에너지인데 이게 무슨 에너지냐면 Reaction Chamber로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챔버에 이렇게 싸줄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와가지고 타겟에게 가게 될 그 에너지가 됩니다. 그거 분해 Fusion Capture 하나 이 타겟 하나가 Pure Target이겠죠. 이 캡션 하나가 내는 핵융합 에너지가 됩니다. 레이저의 에너지 드론 레이저 에너지 분해 핵융합 에너지 이게 Gain인데요. 이거 곱하기 Drive Efficiency 곱한 게 에너지 그러니까 레이저나 빔의 효율인데 이거 곱한 게 10 정도는 되어야지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한 30% 정도가 어떻게든 30% 정도가 번인이 되면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시면 다음과 쓸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게 Row R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걸 N타우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2 곱하기 10에 21승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동격입니다. 자 이걸 유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식을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Burn Fraction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주체륨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행료와 반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마이너스 줄어들게 되겠구나. Nd Nt Sigma B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시간 0초부터 해서 Burn Time까지 한번 적분해 보시면 0부터 Tau Burn Time 타임이 됩니다. 또는 Disintegration Time 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걸 또는 Energy Compiling Time 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Burn Time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nd 시간이 0초일 때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이 끝났을 때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거 Tutorium이나 Treatment이나 마찬가지겠죠. 같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1-Tau R 분의 Tau Tau R 분의 Taur을 쓸 수 있겠는데요. 이 Tau R은 바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적분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0부터 시작을 해서 T는 0부터 시작해서 Tau까지 이 Tau는 말씀드린 대로 Disassembly Time 또는 Confinement Tim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0부터 Tau까지 접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Tau R은 Sigma V DT ND T는 0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Tau는요. 이게 자세하게 하진 않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는데 4분의 1의 Cs분의 R로 표현합니다. Cs는 아까 사운드 스피드라고 말씀드렸죠. 사운드 스피드로 이게 전파해 나가면서 Disassembly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운드 스피드가 나올 것이고 여기가 팔렛 또는 캡슐의 반경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4분의 1 정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 프랙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번 프랙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로우 R 플러스 베타 분의 로우 R이 되는데요. 자 이 베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에서 나오는 베타 다시 말씀드리면 마그네틱 프레셔 분의 키네틱 프레셔 플라즈모 프레셔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르게 정리를 합니다. 베타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고요.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언의 질량이 되겠고 이거는 사운드 스피드가 되겠고요. 시그마 V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번 프랙션을 로우 R로 표현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번 프랙션이 30% 이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조건을 만족하자면 로우 R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사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로우 R이 뭐 이거보다 커야 된다 번 프랙션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30% 이상이라는 조건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로우 R이 30kg 퍼 스퀘어미터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바로 N타우가 2 곱하기 10의 21승 at 2 세컨드 퍼 큐빅미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너셜 퓨전 에너지가 핵력로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너셜 퓨전 에너지를 하다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불안정성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플라즈마에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퍼투베이션을 줬을 때 포스 발란스가 이루어진 평형 상태에 퍼투베이션을 줬을 때 이 퍼투베이션이 그로잉하는지 또는 이 퍼투베이션이 줄어든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로잉하는 경우 우리가 인스테빌리티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예로 지난식 인터체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일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너셜 퓨전 에너지들 동일하게 레일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불안정성들 그리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핫스포츠 빨간색으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안정성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도 시간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로잉하는 이런 레일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가 동일하게 이너셜 퓨전 에너지의 타겟 캡슐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불안정성이 또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파라메트릭 인스테빌리티입니다. 이건 이제 플라즈마 웨이브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데요. 마찬가지겠죠. 웨이브가 발생했을 때 이게 그로잉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플라즈마에 웨이브가 발생을 해서 얘가 계속 레이저나 빔이 쏘아주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쏘아준 것을 이렇게 반사되어 버리게 만드는 레이저를 예를 들면 쏘아주면 레이저가 다시 반사되어 나가버리게 만들어요. 플라즈마에 웨이브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더이상 에너지가 전달이 안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파라메트릭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BS와 SRS SBS는 스티뮬레이티드 브릴루인 스케터링이라고 말하고요. 이 경우는 아이언 어쿠스틱 웨이브가 발생하고요. SRS는 스티뮬레이티드 라면 스케터링입니다. 이 경우는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들은 특히 문제가 말씀드렸죠. 일렉트론이 가속이 된다.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프리에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먼저 가열이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얘가 내부의 압력을 높여져버린다고 그랬죠. 컴프레이션이 잘 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또한 일렉트론이 가열이 되면서 일렉트론 빔이 되면서 이게 자기장을 만들기도 해요. 그럼 J-Cross-B 전자에 의한 커런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장이 생겨서 J-Cross-B에서 눌러준 효과 핀치 효과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이런 핀치 효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저의 빔의 프리퀸시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리퀸시를 높여주게 되면 SBS나 SRS가 발생하게 되는 덴스티티 플라즈마 덴스티티 덴스티티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레이저의 프리퀸시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레이저의 프리퀸시를 높여주게 되면 더 깊숙이 플라즈마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고 이런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니셜 프리퀸 에너지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레이저의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의 목적은 간단하겠죠. 필레스를 컴프레션을 잘해줘야 되겠고 컴플링을 잘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엄격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재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이고요. 뭐 뒤에도 자세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웨이블랭스와 펄스레이트, 빔에너지, 피크파워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오디미온 레이저고요. 이거는 크립톤 플로라이드 레이저입니다. 해보시면 웨이블랭스는 0.3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오디미온 같은 경우 1.06 그 다음에 크립톤 플로라이드는 0.25로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좀 도달이 되고요. 펄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 5Hz 정도인데 네오디니온 같은 경우 0.001Hz 그 다음 크립톤 플로라이드는 5Hz 정도가 얻어집니다. 글라스가 없을 경우에 비엠에너지 같은 경우는 0.03MJ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0.1MJ 그런데 1MJ 정도가 사실 빔이 필요합니다. 아까 같던 조건을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오로썸 크라이터는 피크파워는 30TW인데요. 요구하는 것은 1000TW입니다. 근데 크립톤 플로라이트는 100TW 정도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익스펜시브한 일렉트로봄 빔을 사용하게 되는 또 문제점이 있죠. 자 보시면 아직까지는 딱 요구하는 사항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고 그럼 아이언빔을 사용할 경우는 어떤가요? 펠레시 쓰면 레이저를 사용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틱 빔을 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에너지틱 아이언빔을 쏴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작은 타겟으로 쏴줘야 되잖아요. 빔 포커싱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하이베큐 아이언 트랜스포트 퍼실리티 같은 게 필요해요. 빔을 포커싱이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빔 파티클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 파티클의 에너지는 어떤가? 그 다음에 빔 에너지 픽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빔을 살펴보시면 일렉트론 빔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렉트론을 사용하겠죠. 10매브 정도 에너지 1매브 20테라바트 정도 픽 파워를 갖게 되고요. 라이트 아이언을 사용하는 진짜 아이언빈 같은 경우는 프로토닌 알파 파티클 그 다음에 카본 4번 사용을 수 있습니다. 파티클 에너지는 50매브 에 해당되고 빔 에너지는 1매브 20테라바트 유사합니다. 일렉트론 빔과 헤비아이언을 사용할 경우는 제논이나 크세논 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제논, 크세논 또는 우라닌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겠고요. 파티클 에너지 굉장히 높습니다. 3만 멜렉트론 볼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에너지 얻을 수 있겠고 빔 에너지도 5메가줄 정도 피크파워도 200테라와트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티클 에너지는 10매브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빔 에너지도 5메가줄 그러면서 피크파워는 10테라와트 어느정도 얘네들은 만족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족하기 어렵다는 걸 현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타깃의 요구사항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퓨얼 팔레트의 모습인데요. 마이크로 캡슐 마이크로 벌룬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핀의 머리 핀 있죠. 핀 끝에 헤드 정도 또 크기 정도로 될 수도 있구요. 작은 비비탄 정도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이 정도에는 퓨얼이 10mg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중에서 매우 작은 포션만이 사실 행융합이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30% 이상 일어나면 조건에 도달한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얘네가 만약에 이 퓨얼 10mg 전부다 행융합 반응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면 오일 한 배럴 정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온다.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마이크로 캡슐 모습입니다. 로렌스 리버먼 내셔널랩에서 2002년 9월달에 찍은 모습이구요. 여기 지금 베를린 캡슐 모습도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미터가 지금 2mm 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겟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에너지 트랜스퍼가 잘 되어야 되겠죠. 에너지를 우리가 쏘아주게 되면 표면으로부터 에너지로 잘 전달되어야 될 거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프리히팅을 막기 위해서 일렉트론을 형성하는 것을 뜨거운 일렉트론 일렉트론 히팅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빔의 에너지가 아주 골고루 잘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타겟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타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Glass Micro Balloon이나 Multiple Shell Pellets High Gain Iron Beam Pellets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lass Micro Balloon 타입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Glass Shel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DT Gas 지초인과 트리춤 Gas가 High Pressure로 이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글라스로 덮고 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쏘아주게 되면 이제 표면 글라스에 에너지가 가해지겠죠. 그러면서 표면이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안쪽으로 압축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보통 실험에서 많이 쓰는 간단한 형태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하려면 더 많은 굉장히 너무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리액트에 쓰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글라스 마이크로 볼론 타입의 타겟이겠고요. 멀티플 쉘 팔레트 타입 타입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타입일 텐데 꼭 이렇게 되질 않고요. 다양한 변형을 이루어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DTPUL이 가장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TPUL이 솔리드 형태로 코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이지 푸쉬 탐퍼가 이걸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깥에는 보이드 형태가 있고요. 좀 비어있다는 형태인데 로우 덴스티 가스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아우터 푸셔가 존재하고 있고 제일 바깥에는 로우 지 머티리얼로 만들어진 어블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 바깥에는 빔을 쏘아주게 되면 이렇게 빨리 연소가 일어나고 어블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어블레이션에서 사라지게 될 거고요. 처음에 빔을 쏘아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에서 있는 하이지 푸셔 템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너코어가 내부가 지금 일렉트로니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들어와가지고 프리팅이 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이지 푸셔 템퍼의 역할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DTPO를 쓰면서 여러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대한 에너지가 잘 전달되면서 그리고 또 일렉트로니에 의한 프리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멀티플 셰일 팔레트 구조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게인 아이온 빔 팔레트입니다. 이 경우는 레이저가 아니라 아이온 빔을 쏘아줬을 때 의 모습인데요. 그때 팔레트의 모습입니다. 이기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제일 가장자리에 템퍼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셔 DTPO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베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지금 비어있는 형태죠. 네모는 비어있고 가장자리에 DTPO를 셰일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푸셔랑 템퍼가 각각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께도 굉장히 중요할텐데요. 템퍼나 푸셔의 두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빔의 조건을 다 맞춰서 어떤 타입을 쓸 것인가 맞춰서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팔레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타겟의 조건 그리고 다양한 타겟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조건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 이너셉 퓨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조건을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빔의 조건 타겟의 조건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패스트 이기니션 이라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그냥 다이렉트 드라이브 직접 이렇게 입사하는 방식이죠. 빔을 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효율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제안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패스트 이기니션 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뭐와 같냐면 우리 페트롤 엔진 가솔린 엔진 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자 이게 엔진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컴플레이션 압축으로 해줘요. 그 다음 압축이 된 다음에 점화를 해줘요. 탁 점화를 터줍니다. 그런 번익 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을 비교했는데 가솔린 엔진은 이렇게 압축을 하고 점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차관한 방식인데요. 보시면 여기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을 에너지로 쏴줘서 압축을 시켜주죠. 가열을 시켜주고 압축이 되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이제 가솔린 엔진에서 압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화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패스트 이그니션에는 독특하게 이게 충분히 압축이 되었을 때 점화를 시켜줍니다. 강력한 에너지에 레이저를 다시 한번 꽝 쏴주는 거죠. 압축된 곳에 코어에 꽝 쏘아주게 되면 여기서 버닝이 일어나는 여기서 버닝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방식이 바로 패스트 이그니션 방식입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다이렉트 드라이브에서는 이게 없었죠. 그냥 이렇게 쏘아졌는데 이 방식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멀티킬로질 정도의 에너지가 스파크 플러그의 점화 플러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쇼트한 펄스 레이저가 가해지게 되는데 여기 실내는 골드콘이라는 걸 넣어주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쏘아주게 됩니다. 뒤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이제 파워풀한 레이저를 쏴주죠. 골고루 이렇게 쏴줍니다. 그래서 DT 캡슐 이렇게 캡슐이 있겠고요. 그러면 아주 골고루 쏴주게 되면 표면에 이제 코로나 플라즈마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내부가 이제 압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아까 골드콘인 금으로 만들어진 콘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깔때기 같죠. 이게 이제 압축이 됐어요. 연력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압축이 됐어요. 그럼 꼭 여기 골드콘을 꽂아주는데 이 골드콘이 원래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압축이 된 거죠. 이 팁에 딱 만날 정도로. 그럼 여기서 굉장히 높은 지금 밀도가 돼 있다는 거죠. 밀도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어떻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레이저 빔을 쏴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점화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렇게 압축된 타겟에 이렇게 아주 인텐스한 울트라 인텐스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이 골드콘 내부를 통해서 그러면 이 레이저가 여기 있는 굉장히 높은 밀도에 이 타겟과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틱 일렉트론이 여기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틱한 일렉트론들이 이 퓨얼 내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도가 1억도에 도달하게 되면서 핵류와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방식 이게 바로 Fast Ignition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콘을 사용해가지고 점화를 해준다는 게 기본 기존 방식과 다르게 해야 되겠죠. 실제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골드콘이 여기 실제로 있네요. 골드콘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 60도 정도가 됩니다. 3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데 그림에서는 60도 되고요. 골드콘 탑에 두께는 5 마이크로미터 정도고요. 전체는 5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히팅을 쏴준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골드콘 등에서 빔 하나로 쏴주는데 한 300줄 1.054 마이크로미터 고요. 0.5 피코세컨드 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펠렛이 있네요. 펠렛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지금 표시가 되겠고요. GX2에서 이제 에너지 9개 비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여기를 표면을 이제 가열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빔 9개 2.5킬로줄 0.53 마이크로미터고요. 쏴주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점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300줄짜리 레이저를 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퓨전 게인과 레이저 에너지를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보시면 일반적인 방식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패스트 이기니션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패스트 이기니션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사용하고는 일반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높은 퓨전 게인을 같은 레이저 에너지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압축될 때까지 나와서 거기서 꽝 쏴주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횡령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이기니션 방식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꼭 굳이 이 골드컨을 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샥 이기니션 이라는 방식인데요. 보시면 이게 레이저 파워 시간입니다. 별도로 골드컨을 꽂아가지고 레이저를 쏴주는 것보다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바꿔세우자. 자 그러면 파란색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펄스를 주게 되는데요. 빨간색이 샥 이기니션 인데요. 보시면 처음에 비슷하죠. 그러다가 에너지를 쏴주는데 레이저를 쏴주는데 기존 파란색부터 작습니다. 메인에서 빔이 훨씬 에너지가 더 작아요. 파워도 작아요. 그러다가 기다렸다가 이 펠렛이 컴프레이션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파워하고 샥을 주는 것 샥 펄스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파워도 더 높게 줄 수가 있겠고요. 꽝 주게 되는 방법이 바로 샥 이기니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레이저 펄스 테라버트로 되어있고요. 이것이면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주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샥을 한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샥 히트 펄스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동하는 컴프레이션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샥 점화를 시키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2 곱하기 10에 16 와트 퍼 지급 센티미트로 굉장히 높은 파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타겟 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멀티플 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카본 하이드라이드 형태죠. 카본이나 하이드로전 형태의 DT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T 아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DT 베이퍼가 들어있고요. 보시면 여기 두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샥 이니셜이라는 방법이 또한 고안이 돼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존의 다이렉트 드라이버 방식을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성능을 비교해보면 타깃 게인이고요. 레이저 에너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컨벤셔널 다이렉트 드라이브입니다. 이 정도 초당 300km 정도 인플로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 Fast Ignition이었죠. Fast Ignition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골드컨을 꽂아가지고 하는 경우 파장이 351 그리고 여기는 파량이 248 말씀드렸다시피 파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런 파라미터 인스태빌리티 같은 걸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랬죠.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요. 자 이게 패스트 Ignition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이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면 샤크기니션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샤크기니션은 248을 사용할 경우 골드컨을 달지 않고도 그냥 충분히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노 타임스케일 레이저 펄스를 사용을 하고 이 경우는 골드컨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Ignition을 위한 따로 레이저가 필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한꺼번에 샤크를 주는 방식 그래서 패스트 Ignition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샤크기니션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여러가지 또한 한계점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슈페르크가 구형형태의 캡슐에 지금 에너지를 쏘게 되는데 시메트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 골고루 잘 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메트릭이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캡슐에서 이 덴스티가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마다 다르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핵료압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기 전에 이제 캡슐이 깨져버릴 수가 있겠다. 그렇게 시메트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입사할 경우에는 이런 시메트릭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방식이 바로 인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인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표면에 가능함의 에너지를 시메트릭하게 가하고 싶다 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홀 라움 이라는 게 있는데요. 홀 라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에 이제 뭔가에 이런 실린드 형태가 있는데요. 캐베트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팔레트를 두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실린드 형태가 있고 이 안에 비어있어요. 이 가운데에 팔레트를 두는 거죠. 그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 홀 라움은 수센티미터 정도 길이가 되고요. 하이지 머티리얼로 만들어졌습니다. 골드나 또는 우라늄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메탈 같은 걸로 양쪽 끝이 윈도우가 있는 거죠. 비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저 빔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양쪽 끝에 레이저를 쏘아줬는데 이 파란색 라인들이 다 빔 라인입니다. 레이저를 쏘아줬는데 이 레이저가 가서 직접 이 가운데는 팔레트를 때리는 건 아니고요. 얘네가 이 홀 라움에 내부에 벽을 가서 때리게 됩니다. 보시면 레이저 빔이 벽을 때리고 있죠. 이렇게 빨간 점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에 비스듬히 빔을 쏘아줘가지고 골고루 내부 벽을 때리게 되면 이 내부 벽에서 소프트 엑스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이지모티를 쓴다고 했죠.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소프트 엑스레이가 생겨가지고 이 골고루 소프트 엑스레이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팔레트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소프트 엑스레이가 마치 비를 맞듯이 골고루 이렇게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매우 시메트릭하게 이 팔레트를 가열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또 마찬가지로 레이저 빔을 골고루 이렇게 잘 포인팅을 잘해서 최적화해서 쏘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내부에 발생하는 엑스레이에서 골고루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 이 방식이 바로 인디렉트 드라이브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이게 실제적 옛 내용 홀라움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레이저 빔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에 여기 타겟이 있습니다. 캡슐이요. 퓨얼 캡슐이 있겠고 퓨얼 레이어드 이 내부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모습 골드로 만들어진 홀라움 모습입니다. 자 빔 난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각도를 해서 옵티마이저를 시켜야 되겠고요. 윙으로 잡고 있고요. 크라이오 클링 그러니까 냉각을 해야 되겠죠. 레이저 뱀들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팔레시 가운데 있습니다. 타겟이 보시면 가장자의 솔레드 디티 퓨얼 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H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베를룡 캡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홀라움 벽이고요. 우라늄이나 또는 골드를 섞어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르는 10.8mm 정도가 되겠죠. 이 내부에도 뭔가를 채워놨는데 홀라움 내부에도 헬륨과 하이드로전 를 지금 채워놨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레이저 엔트런스 홀이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게 NIF라는 데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셔널 이그니션 퍼실리티 이그니션 타겟과 캡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아이언빔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디렉트 드라이브는 현재는 레이저만 드라이브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Sequence of Events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렉트 드라이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레이저빔을 먼저 이렇게 쏴주게 되겠죠. 그러면 내부 홀라움의 내부를 가열하게 될 거고요. 가열하게 되면 그러면 X-ray가 발생한다. X-ray가 나와가지고 이제 표면을 가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rocket-like blow-off가 일어나게 되겠고 그러면서 내부에 이 캡슐을 압축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압축이 되면서 Pure Core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밀도 그리고 1억도에 도달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핵융합 반응이 고르게 필렛에 전달돼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인디렉트 방식을 사용한 이너셋 퓨전 에너지의 Sequence of Events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우 다이렉트 드라이브에 비해서 에너지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다. 필렛 표면에 이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꼭 굳이 뭐 물론 이제 이 빔을 옥티말하게 잘 홀라움에 넣어줘야 되긴 하겠지만 다이렉트 드라이브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가 나와서 샤워를 해주기 때문에 시메트리의 각에 표면에 가열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도 좋고요. 그 다음 컴프레이션도 더 효과적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엑스레이를 쏘아주게 되니까요. 이제 레이저 빔이 아니죠. 레이저 빔이 쏘아주면서 표면에서는 엑스레이를 쏘아주게 되니까 엑스레이는 프리퀸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메트리 인스태빌리티가 발생을 해서 레이저 빔이 추가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엑스레이가 들어가는 하이 프리퀸시이기 때문에 이제 파라메트리 인스태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상황이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컴프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을 직접 입사하는 게 아니라 빔이 표면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또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낮겠죠. 커플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빔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전부가 이렇게 흡수가 될 수는 없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홀라움을 또 만들어야 돼요. 추가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또 뭔가를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걸 챔버 가운데 레이저로 쏴줘야 이 챔버 가운데 잘 놔둬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잘 놔둘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렉트 드라이브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또 이런 단점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디렉트 드라이브 인디렉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이너시 퓨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사실 특별한 규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디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수소폭탄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 먼저 원작폭탄이 꽝 터지면서 엑스레이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표면에서 그러면서 내부를 압축시켜서 2차 플루토늄이 원작폭탄이 터지고 거기를 통해서 횡역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엑스레이가 쏟아지는 거죠. 이 원작폭탄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홀라움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디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수소폭탄의 시뮬레이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인디렉트 드라이브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로렌스 리버머를 보실 수 있는데 레이저가 쉬바와 노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노바의 모습이고요. 리액션 챔버를 보실 수가 있죠. 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동그란 데 가운데 팔렛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팔렛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의 설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설비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는 네오디미움 야글레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65나노미터 짜리를 사용해서 컨티뉴스 파워로 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파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높은 파워를 펄스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18승 메가와트까지 펄스로 굉장히 높은 파워를 얻을 수가 있겠고 컨티뉴스 하기도 킬로와트 이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큰 설비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National Ignition Facility 입니다. NIF 이게 내부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레이저의 설비인데 굉장히 큽니다. 아까에 비해서 훨씬 큰 설비가 되겠고요. 굉장한 장치입니다. 사실 네오큰 설비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디움 정도 사이즈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타겟은 굉장히 작죠. 비비탄 총알 정도 굉장히 작은 타겟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파워풀한 레이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NIF 같은 경우는 192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고 있고요. 에너지는 1.8 메가줄 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미국이 전체 생산하는 파워의 1000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레이저 펄스로 사용을 하는 거죠. 빌리언스 오브 세컨트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파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네오디움 글라스 레이저를 사용하고요. 3rd 아머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텐시티 절반 정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리퀸시는 굉장히 클숄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라메티릭 인스테비티를 막기 위해서. NIF의 모습인데요. NIF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2009년까지는 NIF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 2006년부터 그 이후 동안은 National Ignition 캠페인에서 Ignition 도달하기 위해서 실험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85%의 에너지 커플링과 Ignition 콜 로알 관점에서 Ignition 콜을 85% 정도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프레셔랑 TAUE 프레셔 곱하기 에너지 컴파이먼트 타임 이랑 온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로아를 사용하지 않고 엔타우티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토카막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장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토카막 장치도 있습니다. 알카토 C모드 MIT 장치 미국 샌디에고 GA D3D 장치 NSTX 프린스턴 프린스턴에 있었던 TFTR 장치 Z NIF는 여기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그니션 복고홀이 원래 여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있는 오메가라는 장치도 여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스텔라레이터는 LHD도 사실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RFP 장치로는 MSD 장치도 있고요. 슈페로막 SSPX도 여기 있습니다. NSDX는 이제 슈페로막 토러스가 되어있고 다양한 핵류의 개념들을 한꺼번에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NIF 타겟은 여기였는데 85% 정도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때 NIF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타겟을 두고 사실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크게 4가지죠. 아디아베트 알파라는 팩터 벨로시티 V 믹스 M 쉐이프 S 이렇게 이 4가지 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디아베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있죠. 레이저의 파워 타이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9가지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 관점에서는 이 타겟에서의 델타 R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레이저에서도 마지막 피크 파워 빔 스무딩 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두가지의 레이저에 관련된 파라미터 그 다음 타겟의 파라미터가 있었고요. 얘네들이 옵티마이즈 하려고 한거죠. 믹스 관점에서 도판트 레벨에서 얘네들의 프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있겠죠. 타겟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델타 R과 여기 있는 델타 R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쉐이프 관점에서는 레이저에서 세가지 레이저 파라미터가 있구요. 한가지 타겟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랭스가 있죠. 이게 홀 라움이죠. 홀 라움 이게 타겟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웨이브 랭스 세퍼레이션 어떻게 되는가 이 랭스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파라미터들 보시면 9개 레이저 파라미터 2개 레이저 1개 타겟 파라미터 2개 타겟 파라미터 3개 레이저 1개 타겟 파라미터 얘네들이 이 4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구요.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부의 챔버에서 포지션인데요. 포지션화가 가운데에 놓게 되죠. 홀라움이 여기 가운데 있겠구요. 그래서 이걸 잘 위치를 시켜줍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끝에 팁에 설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팰렛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팰렛에 보시면 굉장히 멀티풀이고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어줄 수 있겠죠. 보시면 CH 게르마늄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0% 0.2%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구요. DT 솔리드가 여기 있죠. DT 솔리드에 들어가고 18.3K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DT 가스가 있구요. DT 가스에 프락션을 이렇게 하이드로전, 듀테리움, 트리튬, 헬륨3까지 프락션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CH 컴포지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CH H, O의 프락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드라프들을 놓고 파이널 디자인 되어 있구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수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텔리빈 헬몰츠 볼티스를 본 건데요. 이런 불안정성 같은 것도 살펴보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NIF가 있구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핵융합 원자력을 CSEA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레이저 메가줄이라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와인으로 많이 유명한 보르도 지방 근처에서 이 장치를 지었구요. 그 다음에 2014년 10월에 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1.8메가줄의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을 하구요. 176개의 레이저 빔 라인을 사용합니다. 아까 NIF보다는 살짝 작긴 하지만 굉장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NIF랑 비슷하게 인디렉트 드라이브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수소폭탄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런 대형 설비가 만들어져서 관선 가동 핵융합 연구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삭싱을 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퓨전 챔버 이게 챔버가 있겠죠. 행융합이 실제로 에너지를 얻어낼 챔버입니다. 여기서 행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중성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 중성자의 에너지를 여기서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얻어내야 됩니다. 파워 컨버진을 해야 될 것이며 3중수소도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퓨전 에너지를 리커버할 부분이 바로 퓨전 챔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쿨 런트를 여기로 흘러보내게 되면 이 쿨런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스팀이나 헬륨 드리븐 터빈 제너레이터 그리고 퓨전 히트를 이제 전기로 바꿔주는 변환장치가 이제 여기 파워 컨버진 시스템이 여기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토카마기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이런 간단한 시스템이 바로 파워 플랜트가 될 텐데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이너셜 퓨전을 사용한 타겟 팩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리액션 챔버가 가운데 있죠. 드라이버 시스템 이제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버에서 빔을 쏴주고 있죠. 자 타겟을 하나 떨어뜨리면 빔을 쫙 쏴줘서 집중을 시켜서 핵용압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로 전기를 생산한다 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나씩 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보시면 따다다닥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떨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떨어지며 레이저를 정확히 쏴줘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전기는 계속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너셜 퓨전 에너지의 파워 플랜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파워 플랜트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라이프의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본 설빙의 모습이고요. 이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운데 이제 타겟이 있겠고 레이저들이 이렇게 쏘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 챔버 리액션 챔버가 있겠고 빔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메트로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게 1.5기가와트 엘렉트리시티를 내는 것으로 설계가 되겠고 레이저 같은 경우 2메가줄 그러면서 351나노미터입니다. 이건 울트라 바이올렛이고요. 레이저 사용하고 빔은 384개의 라인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빔 라인을 사용하죠. D형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라이프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운데 이제 이 타겟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타겟 DT가 여기 들어있겠죠. 굉장히 많은 빔 라인들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뉴트론이 나오게 되겠죠. 뉴트론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블랑켓입니다. 블랑켓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뉴트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기는 퓨션 블랑켓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퓨전 퓨션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사실 여기에 퓨션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핵분열과 핵융합이 같이 나는 건데 이 핵융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14.1매부 굉장히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핵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핵분열까지 일으켜서 이제 핵융합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자 여기서 여기 퓨션을 넣는 형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퓨전 퓨션 하이브리드 타입은 이 이너셜 퓨전뿐만 아니라 자기장을 사용한 토카맥 방식에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순수 핵융합으로 가기 전에 캐피탈 Q값 그래서 퓨전 멀티플레이션 팩터를 낮은 값에서도 충분히 많은 파워를 얻기 위해서 퓨전 퓨션 하이브리드 타입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 퓨전으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충분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퓨션의 도움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끔 중간다리 역할로 퓨전 퓨션 하이브리드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튬 레이드 형태가 콜란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폴스토어를 냉각해주는데 리튬 레이드 타입인 삼중수소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립의 형태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는 냉각제를 두 가지를 좀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앞에는 베를륨 뉴트럴 멀티플라이어를 넣어놔서 이제 뉴트럴이 나오게 되면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몇 개로 두 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를 지금 볼 수 있겠고 바깥에서 본 모습은 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파워 플랜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를 레이저 관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해마다 레이저 에너지 그리고 레이저 파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치들을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쪽에는 1970년대에 이제 하이 파워 레이저를 개발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경우로 우리가 이너셜 컴파이먼트 퓨전 리서치라고 말하고요. 이너셜 퓨전 에너지 디벨로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융합 수소폭탄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가운데가 이제 보시면 이제 이그니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레이저 메가줄 프랑스에 또는 미국의 nif 장치 같은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장치들도 이미 이제 만들어졌던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70년대에 이제 하이 파워 레이저부터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리액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파워보다는 보시면 이제 리피티션 레이트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이 리피티션 레이트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쪽이 바로 리액터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이 사실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후에는 이제 이런 장치들이 개발이 돼서 리액터 쪽으로 가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셜 퓨전에는 제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물리학과 첨단기술의 2009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입력 레이저 에너지를 높이면 점화의 온도가 비례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레이저 에너지원 높여주면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다.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기 규모에 대한 스케일링 업다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스케일링 업다운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로는 반응로와 레이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티넌스도 용이하다. 뭐 레이저 쪽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레이저 한번 바꿔주면 되겠죠. 반응로 쪽이랑 이렇게 서로 구변되어 있어가지고 메인티넌스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DT연료의 핵융합 점화 효율이 매우 높다. 99% 이상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로가 고진공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까막 같은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반응로는 고진공도가 별로 필요 없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으로 아직도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리액션 챔버인데요. 챔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리액션 챔버에 다양한 미케니컬 기계적인 스트레스나 라디에이션이 가야겠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오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 펠렛이 가운데서 여기서 펠렛이 쪼개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 쪼개진 파편들이 가서 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펠렛의 파편에 대한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DT 반응이 일어나면 알파 파틱이 생기겠죠.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통해서 알파 파틱을 가둬 줄 텐데 이 경우는 그렇지를 못하죠. 자기장 없기 때문에 이제 알파 파틱이 어디든가 날아가게 될 거예요. 높은 에너지로 가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벽으로 가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때인데 헬륨 버블 같은 게 생겨서 또한 박리가 생기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면을 어떻게 그러면 잘할 것인가 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퀴드 메탈을 떨어뜨린다든지 리퀴드 메탈 젯을 사용한다든지 드라플렛 스프레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리퀴드 메탈을 사용해서 표면을 보호하는 방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될 게 이게 순간에 파편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팍 깨지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100ms이라는 타임 시간에 챔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펠렛을 떨어뜨리더라도 얘가 어떤 파편이 부딪히거나 여기서 경로가 변경되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기술입니다. 펠렛을 또한 매니팩처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스페리칼 코팅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펠렛을 핸들링하고 포지셔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위치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새로 개발된 기술 중에는 이제 트레이스를 해서 추적을 잘해가지고 빔을 쏘는 이런 기술들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지셔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빔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미러나 포커싱 마게네트 같은 경우 이제 아이언빔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걸 포커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빔이 이제 들어오는 빔을 트랜스포트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미러를 프로텍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파워를 굉장한 이제 파워를 익스트림한 파워를 운송하면서 에너지를 컨버전하고 다양한 이제 뭐 머티리얼 플로어가 생기고 레디에이션 데미지가 생기고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너셜 퓨전 에너지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런 연구나 그 다음 디자이너 테스팅 같은 게 여전히 많은 이제 아직도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 이너셜 퓨전 에너지도 굉장히 핵융합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NIF 같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너셜 퓨전 에너지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너셜 퓨전 에너지가 만족하게 될 조건은 어떤 것인가 로우알이라는 조건 엔타우티 대신 로우알이라는 조건도 우리가 이야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드라이브 인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또는 패스트 이그니션이나 샥 이그니션 같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NIF라든지 라지 메가줄 로우알이라는 장치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고 라이프와 같은 파워플랜트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핵력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인 관선 가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장 가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장 방식 가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자기장에 열려있는 구조인 오픈 매개네틱 컴파이먼트 라는 방식 자기장에 닫혀있는 클로즈드 매개네틱 컴파이먼트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픈 매개네틱 컴파이먼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